안녕하세요 캠터의 정지민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 SRV의 제우스 640 fu 이 모델 별명이 모범생이죠 캠핑카의 기본적인 뭐 갖춰야 될 것들은 다 갖춰져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국내에서 캠핑카 제일 잘 만들기로 유명한 SRV의 제품이구요 뭐 왜 그렇게 유명해졌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같이 살펴보면서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위쪽에 보시면 벙커 배드 앞라인 창문 끝라인까지 해서 나와 있구요 요정도 나온다면 내부로 들어가시면 한 두 분 정도는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공간 나올 것 같구요 전면부에는 기아마크 떼내고 SRV 마크로 교체가 된 상태구요 위쪽에는 제우스 640 이라고 크게 써져 있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백밀러 연장 되어 있구요 한 한쪽에 25cm 정도 늘린 것 같아요 양쪽 사이드가 합쳐서 한 50cm 정도 되겠죠 그리고 제우스 뭐 특유의 이 곰 요런 식의 그 데칼이 들어가 있구요 위쪽에 슬라이딩 창문 그 벙커 배드 쪽에도 창문 되어 있구요 그 위쪽으로는 지금 어닝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어닝 등 카라반 도어 요런 식으로 되어 있구요 밑에 스텝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돌아보시면 주방에서 볼 수 있는 창문과 침실에서 볼 수 있는 창문 그리고 뭐 문 사이즈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렁크 공간 엄청 큽니다 아 요쪽이 좀 좁네요 저만 들어와서 설명드릴게요 위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 되어 있구요 요기 침실에서 볼 수 있는 창문도 크게 뚫려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아웃트리거도 되어 있구요 언더코팅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요 srv 특징이죠 하단부 쪽에 전기 시설을 다 몰아서 이렇게 밑으로 파서 넣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반대쪽에서 반대쪽까지 연결되는 트렁크 공간 되어 있구요 그리고 고정식 변기 빼는 곳 위쪽에 화장실 창문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유 요소수 넣는 곳 요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거실 공간에서 볼 수 있는 창문 또 있구요 기본적으로 닌선 형식으로 해서 뽑아서 전기 충전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옆쪽으로는 물 충전하는 곳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승차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승차 공간 기본적으로 위쪽에 블랙박스 겸 후방 카메라 되어 있구요 그 외쪽으로는 특별하게 손댄 곳은 없어 보여요 깔끔하게 봉고3 기반 그대로 되어 있고 키로수가 1만 정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내부 상태는 깔끔한 상태입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된 부분은 전혀 없구요 내 외관 같이 한번 살펴보셨는데 기본적으로 뭐 어디 긁히거나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근데 약간의 문제라 그러면 요쪽 데칼 요 부분이 조금 이렇게 까여 있는 부분 있다는 거 그 부분 말고는 차체의 판금이나 도색을 해야 될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하단부 쪽에 신발장 되어 있구요 모기장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 위쪽 문 위쪽으로는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 패널이 여기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필요한 부분 뭐 난방 히터 수위 게이지 뭐 이렇게 등 키고 끄고 220 키고 끄고 보일러 키는 장치 뭐 이런식으로 모든 전기장치를 요쪽으로 다 모아 놨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요 공간 요 공간 같은 경우는 기본 소파 공간이고 앉아서 식사 한 다섯 여섯 분 정도 가능할 것 같구요 낮추셔서 침대로 바꾸시면 두분은 진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TV 되어 있구요 위쪽은 양쪽 끝까지 상부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문도 크게 양쪽으로 뚫려 있고 벙커 베드 쪽 보시면 뭐 두 분 뭐 충분하죠 기본에 충실해서 만들어 가지고 자는 공간은 자는 공간에 편하게끔 넓고 크게끔 잘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벙커 쪽에 창문도 양쪽으로 뚫려 있어서 답답하지도 않구요 이렇게 보시면 아 워크스루 안되냐고 물어보실 텐데 이거 지금 바람막이 되어 있어서 앞에 안보이지만 이렇게 넘어 이 판 내리시면 앞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나머지 설명 드릴게요 냉장고 150m 정도 되는 냉장고 들어가 있구요 그 위쪽으로는 에어컨이 천장형이 이렇게 덕트를 이용해서 앞쪽으로 쏘게끔 이렇게 변환시켜 놨어요 그리고 주방 공간 주방 공간 같은 경우는 상부장 한쪽을 전자레인기로 쓰게끔 해주구요 나머지는 상부장 간단한 수납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안보이겠지만 이렇게 들어서 안쪽 보시면 이제 싱크 볼과 인테리어 수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요 밖을 볼 수 있는 창문 뚫어 놓으셨구요 나머지는 이제 내일식 수납함 이렇게 되어 있어서 버리는 공간 없이 다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에 음식 하고 나면 환기되게끔 환풍기 달아 놓으셨구요 화장실, 화장실 쪽 볼게요 위쪽에 환풍구와 수건장 같은 거 되어 있구요 그 옆쪽으로는 창문과 고정식 변기 그리고 세면대 서서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기도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은 충실하게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예요 자 침실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침실 공간에는 양쪽 뒤쪽하고 측면 쪽에 창문이 되어 있구요 위쪽으로는 상부장으로 다 되어 있고 간단한 거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도 되어 있구요 여기서 뭐 드실 수 있게끔 간단한 접이식 선반도 달아 놓으셨네요 누우신다면 접이식 선반이 있어도 저같은 기계도 충분히 넉넉하게 잘 수 있는 사이즈 나오는 거 보이시죠 한 잔다 그러면 여섯 분 정도는 그냥 저같은 등치에 성인 여섯 분도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온다는 거 말씀드리구요 옵션 및 판매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옵션 같은 경우는 인산철 배터리 540 알터 190 인버터 3키로 한전 충전기 들어 있구요 태양광 충전기 800와트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스 d5 들어가 있어서 바닥난방 운수매트 침상난방 이런식으로 다 되구요 청수는 200리터 오수는 80리터 들어가 있습니다 tv 천장형 에어컨 냉장고 150리터 전자렌지 고정식병기 이런식으로 들어가 있구요 외부에는 워닝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스텝 아웃트리거 이런식으로 되어있는 모델입니다 고객님이 판매가로 제시하신 금액은 6500만원입니다 제우스 640 모델에 관심 있으신 고객님은 저희 캠타임 매장으로 전화 예약하시고 방문 부탁드릴께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캠타요 매장입니다 모터홈 카라반 트레일러 트럭 캠퍼까지 다양한 캠핑카가 모여있는 이곳 캠핑카 제작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기에 정확한 안내와 수리가 가능합니다 캠타요에서는 고객님의 차량을 위탁 판매 인증 캠핑카 서비스 캠타요 전국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캠핑카 사고팔 땐 캠타요와 함께라면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캠타요였습니다 구독은 힘이 됩니다